큰일 났사옵니다, 준아! 뭔 일이야? 오늘까지 무역상인들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글쎄, 국고가 바닥에 났사옵니다 무엇이냐, 국고가 바닥에 났사옵니다 아, 이거...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야, 이거를? 이때나 쉽다! 준아!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어떠신지, 어쩌라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운동이 뭐야, 그게? 아나바다 운동 아따 먹고, 낫두를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아따 먹고, 낫두를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에브리바디! 아따 먹고, 낫두를 먹고, 바게트 먹고, 다시! 그만해, 그만해! 그럼 왜 따라와? 장난은 여기까지! 전아,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전아! 돈을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야,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거를 짠! 이게 뭐야? 우리 돼지 한 돈 장난쳐, 이 자식이! 차라리 정용돈을 데리고 오지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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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에 들어와! 세트로 장난 치고 앉아있네, 이거 진짜! 전아 아헤유, 정말! 아헤이구... 오백 욕니다! 너 이 자식이 가져왔으면서 왜 그렇게 장난을 쳤어, 너도 없을텐데, 또... 좋아합니다, 전아! 그래, 고마워. 비타 500. 아유, 정말. 이게 다 뭐야, 이게? 그 왕자님께서 게임에 아주 푹 빠지셨습니다. 뭣이라? 이 자식이 오기만 해 봐주기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자리 주사!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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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웃기세요! 나라가 부동아나게 생겼는데 지금 게임 안 돼, 인마! 이번에 게임 대회가 있는데 우승하면 10억량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어? 팀원들이 싸웁니다. 네 팀원이 있다고? 님들 세영버스 접속했음! 어디 계셈! 예피엠 군주, 빨리 나오세요! 우다리 세주세요! 우다리 세주세요! 우다리 세주세요! 우다리 세주세요! 뭐야, 밀개! 얘 밖에 웃는 거야? 찐찌모거님이 안 하세요! 찐찌모거님 접속했습니다! 정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남았어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자, 님들 모이세요. 자, 우리 아버님 한 번 보여주게 스킬 한 번 써보세요 음, 싫으다 어때요? 오다리도 안 사주고 스킬을 막 시켜요 오다리 사줄게요 금강불개! 예! 돼지불배! 박혁거세! 거세, 거세? 박혁거세? 야, 그만해 인마로! 싫으다 너 싫으다 하지마 어? 수염을 기르다 하지마 이 자식! 뿌리뿌리뿌리뿌리 하지마! 뿌리뿌리뿌리 하지마! 뿌리뿌리뿌리 세윤아 배! 세윤아 배! 오야마게 이 자식! 오야마게! 오야마게! 님! 님이 그렇게 약하게 하니까 아바마마가 약보는 거 아니에요? 좀 웅장하게 보세요, 웅장하게! 웅장하게? 왜? 세윤아! 하하하하하하! 세윤아! 하하하하하하! 세윤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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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쓰이럭! 네? 왜이래, 이거? 왜 걸렸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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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누가 이렇게 드럽겠지? 더우라고 저 아들이라도 하나 있는 게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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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이래가지고 저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돈을 도대체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도대체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제 전 재산은 집을 팔아 금을 사놨습니다 전하, 전하 다 가지십시오 이게 진짜인 게야? 전하, 이거 진짜 이건 맞습니다 이게, 이게 왜 달지? 집을 팔아서 초콜릿을 샀어 나 이거 팔아야 돼, 이거 팔아 이걸 누가 산단 말이냐 내가, 내가 사겠어 내가 사줬어! 500에 살이다! 500에! 고맙소! 비타 500에! 이것도 바보 아니야! 짜증나, 정말! 넌 뭐해, 인마! 카메라가 날 참나... 무슨 일이야, 인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나는 왕이 언제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인마, 세자책봉하게 생겼어?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너 지금 과자 먹을 때야, 인마? 내가, 인마, 너만 보면 아주 치가 떨려, 토가 나올 것 같아, 아주! 치토스죠? 왕장 자식아 도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도리또스... 야, 얘 빼, 빼! 빼빼로! 과자 한 집어넣어, 너 진짜! 또, 또, 또! 이 자식이야! 또! 과자 하지 마, 알았어 몰랐어, 어? 애비 안 할게, 이제. 잘못 쳤어, 내가. 진짜 안 할 거야? 뽕이요! 하지 마, 이 자식이! 도대체 과자를 왜 끓이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야, 도대체? 사랑과 우정의 상... 하지 마, 인마! 이 자식이 밥을 잘 못 먹었네, 이거 왜 이래, 정말! 오전엔 고래... 하지 말라고! 야, 이 과자가 어디서 사 온 거야, 이거? 폰 플러스 플러스 타격 2차! 폰 플러스 플러스 타격 2차! 폰 플러스 플러스 타격 2차! 이 자식이! 아유, 짜증나지. 나라에 지금 돈이 없다지 않느냐, 어? 애비,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엔터 사업을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너 또 저 뭐, 어? 키보드 엔터키 빼가지고 뭐 이걸로 장사하자 이러려고 그러지? 아니, 엔터테인먼트 사업! 어디서 그런 개드립이 있어! 가만 보면 애비는 드럽게 재미없는 사람 같아! 야, 인마!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쉬운 줄 알아, 인마? 아니야, 엔터 사업 해갖고 가수 키우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 그거는 노래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어? 아유, 아유... 전하, 아레오끼, 황궁, 하훈아. 진호 왕자님의 노래 실력이 엄청난 수준이 옵니다! 창피하게 그걸 왜 얘기해! 창피하게! 야, 그래도 한번 불러봐, 아이비 앞에서, 어? 아이, 쑥스러워. 야, 해봐. 사람들도 좋아하네, 어? 아니야, 난. 그래, 그래.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쑥스러운데? 아이, 해봐. 그래도 뭐 자꾸 쑥스러움을 타고 있어. 아, 쑥스러워서 그렇지. 해봐. 어? 와... 와... 아... 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야, 이씨! 야,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쑥스러움을 왜 다 틀었어, 이거를! 왜 시간 끌어, 왜 그러면! 이 자식이! 왕자가, 왕자가 이렇게 똑바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애비 입에서 꼭 욕이 나와야, 정신 차리겠어! 1, 8, 1, 8! 하지 마, 이 자식! 아유... 이쪽이다! 내 돈을 빌려가셨으면 제때 제때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아! 왕자를 잡아라!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결정하시오. 돈을 갚으시던지 아들 목숨을 포기하시던지. 지금 돈이 없다 하지 않았나? 응? 그럼 어쩔 수 없지. 돈 대신 아들 목숨을 반응하겠어! 뭐? 야!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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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이 애비가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나를 이어 네가 왕이 되도록 하여라. 내가 왕이야? 그래. 내가?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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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이다!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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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거 내 왕이다! 요즘 전하의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 아주 걱정이요. 추상전하 납시오! 어이구 어쩌라! 애가 아프셔서 그랬지? 이 불도 그냥 쏙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던 이 배도 이렇게 쏙 들어갔고 아이고, 그리고 쏙 들어갔네요 그냥, 아이고 뭘 쏙 들어가 임마!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장난칠 때야 임마! 이때나 쉽다! 전하! 약식 동원이라 하셨습니다. 밥은 곧 보약이다. 제가 전하 아프실 때마다 챙겨 드실 수 있는 보약 같은 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하! 뭘 가져온 게야? 전하, 먼저 좀 심하게 아프다. 심하게 아플 때 먹는 신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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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픈데 하면 신라면! 장난치잖아, 이 자식! 내가 너방 보면 아주 열이 나요, 아주 그냥! 열! 하지마! 내가 장난치지 말라고, 임마! 내가 좋다고 얘기했잖아, 임마! 하지마, 이 자식! 왜 이래 좀 빠진 거야, 임마! 야, 나가, 나간다! 아, 나가서... 하지, 이 자식! 아이고, 진짜! 장난해, 여기까지! 장난입니다, 전하! 제가 전화를 위해서 검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보신지 확실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전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를 잠깐 봐주시고 뒤를 돌아서 준비 되셨지요? 네, 전하 시작합니다! 뭐야, 이게? 내식이요! 장난치 말고 어디까지 집어넣은 거를! 내식 간다고, 내식! 야, 그나저나 저 아파 죽겠는데 저 초딩 왕자는 어디 간 거야? 야, 이 애비가 아파요. 장난 좀 치지 마 좀! 아바마마! 이 만병의 그런 스트레스 있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너만 보면 더 스트레스가 쌓여 아주! 제가 아바마마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져오라!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래서. 아바마마! 아유, 괜찮구나. 그래, 이게 무엇이냐? 개쉬땅나무! 뭐? 개쉬땅나무 이명이다. 개쉬땅나무! 개쉬땅나무라고 이 싸움이 나와봐, 엄마! 아이, 이름이 별로야! 아이, 별로다, 별로야! 그래? 그러면 야, 다른 거 줘봐!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차라리 이게 괜찮네!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꽃입니다. 그래! 그래,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개쉬때리! 야, 인마! 이름을 왜 이런! 개쉬때리! 있습니다, 아바마마! 진짜 있네, 이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개쉬때리! 앞에 이름을 이런 것만 갖고 왔어, 인마! 아이, 정말! 이건 어떻습니까? 뭔데? 라면사로! 하지 마, 인마! 이 자식! 아유, 이 애비가 지금 아파요,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아바마마, 사실 몸이 아플 때 종합검진을 받으면 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바마마! 종합검진? 근데 이거 뭐 다 벗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여기 준비했습니다, 왕자님! 그래도 제 거, 이거 딱 가릴 거,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거는 딱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내 거? 내 거 아니야? 왕자님!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여기 있습니다, 남은! 야! 네? 이거 뭐 눈 가리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인마! 이게 지금 뭐야? 인마 이게! 내가 본 건 어쩌라고! 이 자식봐라, 이거! 저기! 이 왕자님 너무한 거 아니오! 진짜 씨X이야! 요거면 된다 이 자식이 아까워서 정말 안 치워 내가 니들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 아주 통증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전하 제가 통증에 좋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먹던 통증 약입니다 그래 좀 먹어라 한번 드셔보시죠 맨손에 야 이거 바르는 거 야 이거 바르는 거잖아 인마 바르는 거라 이 자식이 똥살 때 너무 시원하더라 이 바르는 걸 먹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바르래서 바르라 먹었는데 그걸 왜 먹었어 마요네즈 맹솔 맛이 뭘 맹솔 맛이야 이 말이야 둘 다 바보하냐 이거 아유 정말 짜증나 아유 짜증나 야 그나저나 저 진우 왕자는 왜 안 오는 게야 어휴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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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이게 중요해 애비는 이런 거 안 해 돌아버리겠네 그래 응 네 마음대로 해라 애비 해놨어 뭐 아 뭐래 아 뭐래 이 자식이 아휴 폐 버릴까보다 아유 폐 이 자식 한나라의 왕자가 장난만 치고 어? 그럼 나라인을 내가 누구랑 상의한단 말이야 라크베르랑 상의하지 이 자식이 하지 말라고 화장품 아휴 야 라크베랑 상의하고서 내가 갈 테니까 애비 애비 하지마 놔 하지마 놔라고 이 자식아 하지마 애비 뭐야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뭘 놓치지 하지 말라고 화장품 화장품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이 자식아 꼬치꼬치 말대꾸야 아주 꼬치를 듣는 남자 하지말라고 화장품 한 번만 더 장난쳐봐 궁이 아주 피바람이 불 것이야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싱싱싱 아휴 왜 장난치는 게 왜 도대체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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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애비 아파? 아까 아프다고 얘기했잖아 인마 애비 아프때는 용봉탕이 최고라고 해서 내가 어렵게 잘 알고 해서 용봉탕 끓여갔어 네? 모양이 용봉탕이라 교훈이작가 이거 한 그릇 pack일고 다시 일어나야되 애비 그래도 이 자식 나 생각하는 건 진우황자밖에 없네 그래 애비가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볼게 응? 자 이거를 이게 뭐야? 자라탕 이걸 어디서 잡아왔어? 명동에서 잡았지 이 자식이 장난쳐! 야, 저 H&M탕 어디 갔네 아니, H&M 집어넣어 고고레버 21탕이랑 갖고 와라 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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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아유, 아유 애비야, 아파? 애비야, 내가 맥을 좀 짚을 줄 아는데 손 좀 와 확실해? 화장품 하지 마니까 맥을 또 꺼냈는데 이제 왜 이래 지금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딱 들이들면 지맥하지 마 이봐 이 자식! 이 자식이 왜 이래 지금, 뭐야? 내 점이야 뭐야 이 형이 이 자식이 뭐야 이거 빅맥을 갖고 와, 빅맥을 이 자식이 아,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하고 어때 아유, 아유, 짜증나 아유, 아유, 아유 말이야 아유, 아유 말이야 아, 애비야, 아파? 그럴 줄 알고 내가 명의를 준비했어 아유, 아유 그래, 명의를 들러와라 전하 어이 들어 싸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어이야 못 맞히는 병이 없어 제가 전하의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아니, 이랬어 아, 전하 어이, 뭔데 그러는 거야? 아유, 그게... 나는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전하는 관종병이옵니다 전하 여봐라 저자를 편집시키도록 하여라 예, 전하 편집을 시켜라 미안하 뭐? 전하 제가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이야 못 맞히는 명이 없어 그래 아유, 전하 아유 아유 아이 말해보거라 나의 병이 무슨 병이냐 전하는 국군 장병이옵니다 네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뭘 해도 안되네 어 어이, 어이 어이가 없네 이 자식 장난쳐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를 모르는 게야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를 에휴, 아니다 됐다 에휴 아니야 응 내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을 때 세자 책봉을 해야 하는데 두 아들 중 누구로 해야 한단 말이냐 왕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꼬 흐헤헤 흐흐헤헤 흐헤헤 흐헤헤 릴西라 레 레 레 레 하헤헤헤 ch 개쉽땅나무 개쉽사리 개쉽땅나무 개쉽사리 아휴 두 왕자들이 철오고 있으니 뽑을 왕자가 없다 나의 오랜 친구 영희정 나 좀 도와주게나 전하 무얼 고민하십니까 돼지갈비로 하시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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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못 쉬겠다 아휴 산수가 부족해 천하 어떻게 어떻게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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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야 산수 여기서 에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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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 여기서 아휴 에비 야 지워 지워야 빨리 에비야 산수 여기 있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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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나갈거라 나 혼자 생각할게 좀 있다 에휴 두 아들이 저 모양이니 나를 이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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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바마마 아니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주무십니까? 아바마마 아바마마 너희들과 세자책봉을 하는 꿈을 꿨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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